2 게임 남겨내서비스 출발합니다 이 여진 남겨내서비스 이번에도 깊은 서비스 이번에는 서 여진 강은을 서비스 짧게 건넵니다 선제를 잡아요 자 이번엔 백크니스 초반에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두 손 하면서 또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긴 서브로 출발합니다 보니깐 백핸드를 조금 조급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품목이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체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긴 서브가 먹건으만들어가는지 보이고 있는 두 점 리드를 잡고 있는 강한을 이번에 포엔즈 구질 파악이 중요한 포인트 잘 받아내고 있어요 따라 나라가 먹건으리 이번에도 긴 서브가 오우 변화가 근데 어정쩡한 상황에서는 실점으로 이어지죠 백핸드스 포엔즈 전환 강하게 위가 필요합니다 게임 포인트 강한을 이번에도 백스하시고 있는 남가은이에요 네. 자, 이거야. 자, 이거야. 자, 리시가 길었어요. 그런 볼이 당황스럽죠. 자, 이번. 스포스. 그렇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구찌를 활용하면서 괴롭힘. 투 원. 2대1 한 점의 리드 강화드립니다. 이번에는. 갈텐데 일단 난감 선수는 본실을 조금 줄여야 됩니다. 자, 결국은 리시. 네. 일단 주고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스포스. 부터 또 지구선을 가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우, 이번에는. 실책이 나오는 거죠. 좀 맞춰갈 필요가 있는 모습인데요. 천천히 랠리를 이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강한 탑스피. 이번. 스코어는 7대3. 자, 이번에는. 선을 살리는 게 필요하거든요. 강한과 약한 거. 하늘 선수고요. 하늘의 서비스. 일단 넘겼어요. 이렇게. 좋습니다. 7대6 한 점 차입니다. 자, 직선점. 우리가 맞지 않으니까. 난감 선수가 당황스러운 거죠. 자, 네트 맞고. 강한 공격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랠리 이어져요. 받아주고 있는. 남가은. 남가은. 남가은 선수의 거리를 땡겼다. 미듯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랠리. 강하게 갑니다. 잘 받아냈어요. 자, 결국은. 자, 일단 잘 막아놓고 출발을 합니다. 직선 코스. 마지막. 지금 난감 선수가 적응될 때. 조금은 더 치고 들어가는 적극적인 공격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강한 공격으로 포인트를 만들었던 강하늘. 어, 나가고 말았습니다. 스코어는 2대0. 계속해서 움직임을 강제합니다. 하지만 네틀넘기.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강하늘입니다. 자, 너무. 범실이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다시 한 번 서비스. 크로스. 직선점.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4대2. 직선. 2대3. 자, 떠있던 선수입니다. 자, 광양전환. 자, 열린비. 2대3. 연기. 관련비. 4대3. 위치로. аний. 공격으로. 5대4. 아, nunca. 선수. 선수. 6대3. 1대5. 3대3. 이 상황에.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 got history